색상자 개성 호스톤 여학교는 그 너머 공립 상업학교하고 이웃하여 있는데 상업학교 학생들이 풋보를 참내 하고는 일부러 호스톤 여학교로 차서 넘겨놓고는 누님 누님 공 좀 넘겨주세요 하고 애거라듯 놀린다고 호스톤 학생들의 얼굴은 하교종만 치면 찡긋거리건만 그 구질해한 장난꾼들은 그것을 재미로 알고 하교종치기만 기다린다나 딱한 남자들이지 금년 봄에 서울 숙명여학교 2학년에 입학하신 방년 20살 되신 어머니 한 분 금년에 2살 된 아드님 한 분 월사금은 한몫만 내어도 다니긴 두 분이 다니는데 아드님 것도 먹여야겠고 공부도 부지런히 해야겠고 바깥 양반은 바깥 볼일로 분주다사 분주치 아니하기로 젖도 대신 먹일 수 없고 공부도 대신 하는 수 없고 그런 중에도 어머님의 1학기 성적은 몹시 훌륭하였다니 그야말로 치사할 일이야 동아일보사 주체의 테니스 대회에 최후 승리를 얻은 진명여학교 선수상탄 이야기이다 그중에 시계 탄 것은 대장조 후위 문상숙 양이 같고 구두는 전위 김감의 양의 차지가 되었다니 그런데 구두가 발에 맞아야 신지 신을 수 없고 남을 주자니 애쓴 기념물이요 하는 수 없이 들고만 다니다가 잘 두었나요 진명 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저 해버리지요 대장 조 후위 문상숙 양은 이번 학위 방학에 고향 김천에 내려가 있을 때 그곳 남자 한 사람을 전위로 세우고 그곳 식산은행 지점팀과 싸워서 힘도 안 들이고 내리 팔패를 모조리 무찔러 은행팀 남자들의 얼굴을 홍당무로 만들었다나 그 이야기 듣는 사람마다 어이구 어이구 함태진 씨와 결혼한 정계원 신여사는 신혼여행 겸 피서차로 두 분이 오붓하게 서광사에 가서 들어가기까지는 오붓하였으나 가서 보니 허영숙 씨 내외 김경자 씨 내외 또 한 패 달디 남패가 세 패나 미리 와서 있더라지요 신참의 패까지 네 패가 한 패 어울려서 밤이면 팔뚝맞기 딱지치기에 재미를 붙이셨대요 주영상 LETSt замет해주세요 후에 진심을 받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